202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챗홈그렌은 2m16cm의 큰 키와 2m30cm에 달하는 윙스팬으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의 여름, 릅당탕탕에 부상당하면서 22-23 시즌을 통으로 날려버린 홈그렌. 게다가 2023년 신인드래프트에서 자신의 소금쟁이 포지션을 위협할 선수가 등장했고 맞대결 도중 그에게 한방 먹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신인왕을 노리는 홈그렌의 환상적인 플레이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홈그렌이 자신의 윙스팬을 과시합니다. 두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홈그렌. 조지의 레이업 시도를 깔끔하게 저지시켰네요. 그가 페인트존에 있는 한 레이업은 금물입니다. 두 손 블락이 특기인가요? 홈그렌이 먹잇감을 노립니다. 너무 안일했던 레이업이었네요. 윌리엄스가 뚫리자 도움 수비를 붙어주는 홈그렌. 블락을 정말 가볍게 해내네요. 어디선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진격의 홈그렌. 완벽한 타이밍의 블락 슛입니다. 그대로 찍어버리네요. 베이스라인을 타고들어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의 손에 걸려버리네요. 조지가 더 높이 날아올라 홈그렌을 뚫어버려 합니다. 조지의 덩크시도마저 막아내는 홈그렌입니다. 꿀밑자리 싸움에서 밀린 듯한 홈그렌. 두 손으로 낚아채버리네요. 릴라드가 홈그렌 앞에서 재롱을 부려봅니다. 회심의 스텝백 점퍼까지 블락해버리는 홈그렌. 치열한 리바운드 경합 상황인데요. 베글리를 막아서는 홈그렌. 꿀밑을 사수하네요. 홈그렌이 홍해를 가르며 들어갑니다. 소금쟁이 투앤드 슬램 장렬. 파워풀한 덩크로 마무리하네요. 이번엔 소금쟁이 스피무브를 발동시키는 홈그렌. 상당히 좋은 푸드워크를 보여줍니다. 베글리를 공략해보는 홈그렌인데요. 스피무브 하자마자 곧바로 올려놓습니다. 와이즈먼이 홈그렌을 막아섭니다. 깔끔한 스피무브를 보여주는 홈그렌. 스크린을 살짝 걸어주고 림으로 돌진합니다. 폭회한 엘리우브로 마무리하네요. 그대로 날아올라 찍어버리는 홈그렌. 픽앤롤 플레이를 시도하는데요. 공중에서 잘 잡아 림에 꽂아넣습니다. 환상적인 엘리우브 덩크였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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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